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8월 초에 오픈한 신상 스시야 스시전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중저가 스시야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이엔드 신상은 오랜만이네요. 스시전은 대구와 청담동에 동시에 오픈을 했는데요. 가격은 청담점이 살짝 더 비쌉니다. 스시 조와 스시 초위에 계셨던 정영진 셰프님이 스시를 지어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뵀는데요. 연륜에서 묻어나는 맛과 접객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케와 와인은 5만원, 일본 소주는 7만원, 위스키는 10만원의 콜키지 비용이 있습니다. 당일 예약으로는 방문이 불가능하고요. 예약이 필수인 곳이네요. 가게에 들어가면 길게 놓여있는 카운터석이 먼저 보이는데요. 여기는 사케바 와인이라고 합니다. 가게 입구 간판에도 두개의 다른 가게 이름이 적혀있네요. 사케 소몰레 님이 운영을 하시고 간단한 안주부터 코스 요리까지 대응이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곳이라 간단하게 2차로 방문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카운터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담한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8명까지 앉을 수 있지만 5명 이상이면 되간 진행이 가능한 점도 너무 좋네요. 런치와 디너 모두 한 타임만 운영하기 때문에 모임하기에도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맥주죠. 오랜 재택근무를 인해서 샘 맥주를 거의 두 달만에 마셔보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네요. 에비스 맥주가 워낙 맛있기도 하지만 신상 업장이라 그런지 맥주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타터는 고구마 스프입니다. 위에는 절인 복숭아를 올려주셨습니다. 고구마 스프에는 생크림이 들어가 적당히 꾸덕하면서 고소한 맛이 인상적입니다. 온도감은 살짝 차가웠고요. 달달한 복숭아가 맛을 잘 잡아주네요. 소요리 3개가 한 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접시가 나왔습니다. 시작은 백골뱅이입니다. 미디움 정도로 반만 익혀내서 탱글거리면서 탄력있는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불량도 가득 머금고 있어서 먹자마자 맛있다는 탄성이 나올 정도이네요. 밑에 있는 스미소 소스와 같이 먹으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가운데 있는 깨두부는 아스파라거스 소스와 함께 주셨는데요. 적당히 고소한 맛이 좋네요. 마지막은 안키모입니다. 폰즈 소스와 같이 먹으면 꾸덕한 식감이 아주 좋죠. 개인적으로는 백골뱅이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낸 송이버섯이 나왔습니다. 특유의 송이 향이 그득하고요. 숯불에 구워내서 쫀득거리는 식감도 잘 살아있습니다.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왠지 술이 한 잔 생각나는 요리였습니다. 사시미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시미 중 하나가 지취와 지취간인데요.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지취간은 생간과 구운 간을 같이 주셨습니다. 먼저 생간을 지취 위에 올리고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으면 부드러우면서 크리미한 식감의 지취간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취 사시미 자체는 고소한 맛이 강한 편은 아닌데요. 간과 같이 먹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운 간은 실파에 흰 부분을 넣은 간장 소스와 같이 내주시는데요. 이거 정말 최고의 맛이죠. 대체 불가능한 고소하면서 감칠맛 넘치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전갱이도 조금 내주셨는데요. 생강 야쿠미와 마늘 야쿠미를 따로 올려서 먹는 재미로 주셨네요. 앞에 있는 두 점에는 생강을, 뒤에 있는 두 점에는 마늘 야쿠미를 올려서 주셨습니다. 와사비 조금 올려서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요. 전갱이 기름 맛이 요즘 아주 무리 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강보다는 마늘 야쿠미가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어요. 우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생전복을 보여주셨는데요. 거의 손바닥만한 것 같습니다. 이 전복은 생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찐전복도 같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내주시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생전복은 원래 좀 꼬들꼬들한데 이 전복은 워낙 커서 그런지 상당히 딱딱한 느낌입니다. 찐전복은 거의 4시간 정도 쪄서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좋네요. 개우 소스는 뻑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고소한 버터 양이 입안에 부드럽게 퍼집니다. 요즘 꽃게 철이죠? 잘 발라낸 꽃게 살과 통영산 해수우니를 더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대게가 많이 나오는데 꽃게는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 달근한 꽃게 살의 감칠맛이 대게 못지 않습니다. 잘 비벼서 먹어도 좋지만 김을 조금 요청해서 김에 싸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김이 정말 맛있네요. 혹시 가신다면 김을 요청해서 싸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우와 생선으로 만든 완자를 넣은 스위모노가 나왔습니다. 새우가 꽤 많이 들어갔는지 새우의 감칠맛이 터질듯한 완자가 아주 맛있네요. 다만 조금은 연한 느낌의 조개국물은 완자의 퀄리티에 비해서 아쉬웠습니다. 스시의 시작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요. 블랙 솔트를 안에 넣어서 쥐어주셨습니다. 핑크 솔트와는 또 다른 압념이라고 하네요. 블랙 솔트는 처음 봐서 소금만 살짝 맛을 봤는데 꾸리꾸리한 향이 유황냄새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시 안에 들어가니 감칠맛을 증포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시작으로 오징어류가 나오는 곳은 처음 봤는데요. 오징어가 워낙 좋을 때만 먼저 내주신다고 합니다. 쫀득하고 부드러운 맛이 과연 기가 막히네요. 사실 오징어류 스시는 큰 기대가 없는데요. 스시 전에 아우리 입과는 독보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우리의 친구 참돔도 나왔습니다. 안에 다시마를 살짝 넣어서 쥐어주시네요. 살짝 단단한 듯하면서 잘 풀어지는 샤리는 셰프님의 경력을 단숨에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짠맛이 다소 강한 느낌이었는데요. 입에 착 감기는 스시입니다. 숙성 잘된 참돔이 잘 풀어지면서 다소 간이 강한 샤리와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껍질을 아불에서 쥐어주신 벤자리 돔이 나왔습니다. 껍질 아불이 향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 입안에 불향이 강하게 퍼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잘 풀어지면서 달근한 맛이 잘 올라오는 벤자리도 일품이네요. 시작부터 너무 맛있는 스시의 연속입니다. 능성어는 잘게 썰어서 실파와 함께 쥐어주셨습니다. 향긋하면서 달근한 실파의 향이 능성어 뱃살의 고소함과 잘 어울립니다. 짭주름한 샤리의 간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는데요. 샤리 맛집이네요. 잘게 썰은 능성어가 샤리와 함께 풀어지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관자로 만들어주신 관자 스시입니다. 스시야에서 관자만큼 식자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스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스시 전에서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식자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카운터 위에 가리비만 따로 보관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가리비에서 막 떼낸 관자로 만든 관자 스시는 지금까지 먹어본 관자 스시와는 전혀 다른 식감과 감칠맛이었습니다. 조금은 단단한 살결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사걱거리는 식감이 잘 살아있습니다. 과일을 머금은 듯한 달달한 감칠맛이 가득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고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바다의 수박 피조개도 나왔습니다. 신선한 느낌을 가득받은 스시였는데요. 생와사비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쫀득한 식감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아불이 안한 금태 스시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선도가 워낙 좋아서 그냥 내주셨다고 하는데 부드러운 지방 맛이 정말 일품이네요. 금태 지방을 태워 만든 불량은 없었지만 전혀 아쉬운 맛이 아니었습니다. 금태가 워낙 부드러워서 사르륵 녹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불에 타지 않은 지방이 그득하게 입안을 감싸는 느낌입니다. 금태는 어떻게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의 운이도 나왔습니다. 통영산 해수운이도 이제 막 빠질 것 같은데요. 아직은 쿰쿰한 맛 없이 녹진한 맛이 일품이네요. 바삭하면서 향긋한 향이 좋았던 최선극 김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기대하는 바로 딱 그 맛입니다. 차새우라고도 부르는 구르마 애비도 나왔습니다. 살에 있는 새우로 나와서 생으로 주워주실지 살짝 익혀서 주실지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무조건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시 전에서는 겉만 살짝 익혀내서 구르마 애비의 고소한 맛과 생새우의 탄탄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구르마 애비가 입안 가득 찬 느낌이 아주 좋네요. 생선구이는 메로구이가 나왔는데요. 메로가 나왔다는 점은 사실 조금 아쉽네요. 오로시에는 키위를 더해서 상큼함을 살짝 더했는데요. 기름진 메로구이와 함께 먹으면 꽤 잘 어울렸습니다. 이날 코스 도중에 도착한 스페인 생참치입니다. 찌마미 때부터 참치를 기다렸다고 수나즈리를 조금 썰어주셨는데요.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참치의 지방맛을 느끼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식감은 조금 아쉬웠지만 프레시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정말 감동스러운 맛이네요. 생참치 다양하게 먹어봤지만 역대급으로 맛있었던 오도로 사심이었습니다. 손도 좋은 아까미라 찢개 없이 바로 스시로 쥐어주셨습니다. 아까미는 단단하면서 쫄깃한 식감은 다소 부족했지만 역시 신선한 느낌이 가득하고 와사비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맛을 잘 잡아줍니다. 두툼한 두께감도 좋았고 부드럽게 씹히는 빵같은 식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너무 좋았지만 찢개한 아까미도 살짝 궁금했습니다. 참치 삼총사의 마지막은 주도로입니다. 살짝 치알깃이 쪼긴 것 같은데요. 부드럽게 올라오는 산미와 지방맛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간장 대신 소금을 올려주신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미도 좋았지만 신선한 참치에서 막대낸 주도로의 신선한 지방맛은 과연 일품이네요. 아주 맛있게 먹었던 스시 중 하나였습니다. 매실이 들어간 타르타르 소스와 함께 나온 정갱이 오크라 튀김입니다. 튀겨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생선 중 하나가 정갱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지방맛 가득하니 역시 맛있네요. 요즘 정갱이 철이기도 하죠. 오일숙상한 고아다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깔끔한 느낌이었는데요. 은은하게 퍼지는 심의 맛이 셰프님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이 강한 샤리와 아주 잘 어울리네요. 고아다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코스는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생강조림 넣어서 쥐어주신 심의 사바는 김에 말아서 주셨습니다. 왠지 사바 보호지시의 간단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고등어를 말아서 주신 김은 앞서 나온 김과 달랐는데요. 간이 조금 되어있는 조미김이었습니다. 요즘 고등어 지방맛이 잘 올라와서 고소한 맛이 아주 좋네요. 달달한 생강과의 궁합도 좋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싱그러운 맛이 좋은 갯가재가 나왔습니다. 생긴건 새우처럼 생겼지만 사실 갯가재는 새우를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다만 달달한 감칠맛은 새우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요. 깔끔한 맛이 좋은 스시입니다. 꽤 고고보종이라 하이엔드 스시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스시 중 하나입니다. 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바삭한 질감을 아주 잘 살렸는데요. 짠맛이 다소 강했던 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교쿠는 새우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스시 전에서는 정말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온도감이 살짝 들쑥날쑥이었던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무리 디저트로 청매실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메보실은 너무 쉬워서 못먹는데요. 청매실은 아주 좋아합니다. 청매실은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코스 마무리에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요즘 위스키를 활용한 디저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시 전에서는 메론 위에 헤네시 엑소를 조금 뿌려서 주시는데요. 와 이거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바닥에 있는 위스키까지 싹싹 긁어서 먹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모나카 아이스크림과 바질 샤베트가 있어서 하나씩 주문해봤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맛있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단팥이 대박이었습니다. 단팥에 짠맛을 참가해서 단맛을 극대화시켰다고 하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바질 샤베트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바질은 직접 재배한 바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상큼한 느낌이었고요. 바질 향이 강하게 올라와서 마무리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수준 높은 코스 요리였습니다. 특히 관자스시는 조금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했습니다. 오랜 연륜을 느낄 수 있었던 정영진 셰프님의 실력에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담한 공간에서 오는 편안함과 아늑함 때문에 대간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리 간이 바뀌면 한 번 더 방문해보고 싶은 곳이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